술자빵 맞죠? 그렇습니다 뭐 혜율님 하니까 그 누구지? 혜... 혜민인가? 혜... 혜...이...인인가? 누구죠? 혜성? 혜안 따라하누 좋습니다 구독자들과 함께하는 술래잡기 지금 시작합니다 어 노랑 여깄다 아아! 가지마 그걸로 가면 안돼 호랑아 어어어어어어어어어 혜안 당신 근처의 따뜻한 유튜버 혜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볼 것은요 맞습니다 바로바로 어몽어스 오늘의 볼 낙네임은 당당한 사람 렛츠기 쿨1 왜이렇게 커? 뭐야? 아니 이거는 아니 업데이트를 하면 할수록 게임이 이상해져 자 일단 술잡이니까 아예 부를게요 이맵은 술잡이 재밌어 자 술래 누구? 핑크파랑 핑크파랑 핑크파 확인 최대한 바깥쪽에서 주방에서 어 핑크다 오와와와와 공폐 어딨어? 여깄어? 여기 어디갔어? 미션 어디야? 엔진실 가리 가자 옹 오오 were 전기실 가야되네 핑크였다! 핑크였다! 여기 있다! 가지마! 가지마! 안돼! 은두야! 안돼! 내 눈앞에서 잃어버렸어! 내 눈앞에서 친구를 잃고야 마라스피드 아니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? 아니 이거 아직도 모르겠어 나는 2 배 배! 야 임무 좀 줄여줘 킬쿨을 늘리던지 밸런스가 안 맞잖아 니네 뉴발란스 안심 편의자님 이거 자간 좀 줄여주세요 좀 더요 편안 이거 술잡방이에요 안되겠다 제가 만들게요 맥렘 바꿔야겠다 술잡 고수만 자 어떻게 하냐 어떤게 최고의 그거냐 임포스트 2명 그리고 회의시간 줄여 투표시간도 최대한 줄여 30초로 플레이어 속도는 지금 좀 더 빨리 하자 좀 더 빨리 임포스터 시야는 제일 작게 그리고 크론 시야는 높게 풀다운 30, 25초 정도 짧게 공통임무 줄이고 간단한거 2개로 줄이고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들어오세요 인정 그렇지 어서오시고 어서오시고 어서오기 그렇습니다 혜율님 하니까 그 누구지 혜...혜민인가 혜...혜이...인인가 누구죠? 혜성 배안 따라하노 혹시 혜안님 오오오erei 오늘 än 누구누구누구누구 나나 오케이 elim포 오케이! 보온! 쟤나 외곽에서 태어나자 주방 레츠 겨우 어 뭐야 이거 다 모여있어 뭐야! 미션 뭐지? 아 잠깐만 미션이 저렇게 모여있다고? 어? 이거 열어줘야 돼요 꼭 쾌감이 장난아니거든 주워 띠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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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아 이거 오케이 해주고 여기 가만히 숨어있어 넣어 빨리 넣어 빨리 넣어 미션 다 했어요? 죽었나 누구? 와 많이 죽었네 얘들아 나 미션 다 했어 빨리 미션 아! 깜짝이야 아! 노랑 여기있다 도망가 뭐해 노랑 거기서 뭐해 노랑이를 방패삼아서 갈게요 구독자로 방패삼냐고요? 아 그게 아니라요? 같이 하는거죠 얘 얘들아 미션좀 해봐 아아아아아아악 띠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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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밸런스가 안맞냐 이거? 25초로 하고 미션 하나로 하자 레츠고 레츠고 최고의 밸런스를 찾아보자 쉬익 술래 아닙니다 누구세요? 나 나 술래 노미인 노미인은 뭐야 다들 미션 빨리 하세요 하나밖에 없어요 수박 기록실에 하나있네 오우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아아 아 놀래라 꼬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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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다이스 다이스 오! 민트 저기있다 역시 미션이 빨리빨리 가니까 점점 쩔어지는 모습 아직 한명밖에 못죽였네? 오 노랑 여기있다 아아! 하지마 그걸로 가면 안돼 포라나 눈앞에서 또 왜 말았어요 숨어있잖아 아니 미션 하나도 왜 안해 어 민트 여깄다 아아아아아아아아 미션좀 해 얘들아 나이스 드디어 수리 이게 밸런스가 좀 많나보다 안녕하세요 술잡고수입니다 술잡하다가 저본적이 없어요 모두 조용히 하세요 이번판 술래 보검이네요 배우는 박보검 술래는 보검 하하하하하하 얘들아 꼭꼭 숨어라 머리털이 보인다 알겠지? 안봐줄거야 나이 많이 먹었구나 나이 많이 먹었구나? 자 룰루 죽일게요 자 룰루는 어디로 갈거 같냐면요 함교로 갑니다 저이스 룰루 여기가 아무도 안오네 이쪽으로 어 여기있다 파랑이다 파랑아 어디가니? 파랑이 무빙 미쳤네 와 뭐야 파랑이 무빙봐 미쳤어 자 일단은 미안하다 너부터 죽일게 어 미안하다 야 파랑이 잘하네 극사? 오 빨강이다 아 얘들 갑자기 찾기가 어렵네 동체시력이 중요하네 흰색 어디로 숨었어? 어 여기로 숨었나? 야 애들이 잘하네 아 cct보면 안되지? 몰랐는데 cct보면 안된대요 얘들아 어딨니? 잘 숨었네? 어 이거 탔네 야 애들 잘한다 뭐야 안보여 숨어있는거야? 어 죽어 미션 얼마 안남았거든요 빨리해야됩니다 와 이러고있네 와 와 당해보니까 당해보니까 완전 열받네 이거 어디갔어 어 미션 얼마 안남았는데 한명 더 남아야돼 한명 더 죽여야돼 어디야? 누르면서 다니자 여깄니? 여깄니? 여깄네? 승리 와 애들 잘한다 와 야 애들 잘 도망간다 어 아깝다 아 인정 역시 술잡 고수방 술래 아닙니다 누구? 흰색 파랑 흰파 확인 애들아 미션 빨리 해중 기록실에서 살아난 다음에 흰파였죠 흰파 갑자기 확 꺾으면 모르더라구 이게 이렇게 들어왔다가 들어왔다가 나와 와 와 와 와 와 쫄립니다 전기실 미션 해야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나만 쫓아오냐고 손만 이따가자 손만 하 무기구까지 가야되거든요 가장 안전하게 가는 방법은 주방을 통해서 가자는 밑으로 아 아 노랑 파랑 여기 있데요 엄마 엄마나 못가 엄마나 못가 파랑 올라갔겠지 이제 나 미션 해야돼 애들한테 욕먹는단 말이야 아 어어 오케이 다행이다 여기 숨어있다가 나만 살아난 것 같은 그런 느낌 어어 어어 얘들아 어딨어 얘들아 다 살아있는거 맞어? 아 흰 파 빼면은 세명 남았네 아 네명 남았네요 허하 오 여기kun예 흰들아올랐고 뭐 어 나 은근히 자랐는데? 어엏 깜짝이야 너도 놀랬지 business scree beits 내가 잘 świ purchased 파랑 내려봤네 엄만 오오오오오 파랑님 안녕하세요 오오오 내 눈 토끄 Crypt 내 눈을 똑똑히 봤어 아 나이스 hole 18 약끄만 승리 나이스 내 무빙 본 사람 본 사람 있어? 베개 빡친다 진짜 얘들아 베개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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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라냐